음악은 인종, 언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단체가 국경음악가인데요 2018년도에 학교 봉사여행으로 캄보디아를 갔다 오게 됐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물놀이도 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같이 자고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 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지만 거기 남아있는 아이들은 아직도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친구들과 힘을 모아서 음악 가르치는 영상을 만들게 된 게 괜찮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번 줄에서 시작하잖아 그치, 아주 한 다음에 완전히 방금 내려갔잖아 2번 줄으로, 4번 줄으로 올라가야 돼 1번 줄이 찾아와 느끼고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8번. 조 punkt 7번. X baixo 한 scen가 6번 전 얼굴 6번 possible tel 만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